글쎄요 저도 딱히 없는데 그냥 그냥 브라이언이 나오면 하겠죠 브라이언이 나오면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막 세븐에서 했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는 못하겠지 나이도 나이고 찾거나 시간도 솔직히 많지 않고 에잇이 나오면 분명히 하긴 할 거에요 할 건 전에 하던 사람들도 다 하겠지 근데 막 세븐에서 했던 그런 폐관 수련식 그런 수련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잘 어? 이거 딜덕 없어? 아 저 마피오 몇이길래 아 저 마피오 몇이길래 아 저 마피오 몇이길래 아 이 터벌야 아 저 마피오 몇이길래 그 마피오 몇이길래 아 저 마피오 몇이길래 아 저 마피오 몇이길래 야 오우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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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됨 아... 으 으 으 으 레드 으 으 으 으 2. 2. 3. 5. 5. 6. 6. 5. 6. 6. 7. 8.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와 진짜 프리암 올리면 획득한가봐 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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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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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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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리 0불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쪽으로 펜츠를 잘하시네 저게 데미지 와 이거 엄청 치네 아 야스 뭐? 라운드 4 싸움 싸움 헛 아 아 안타까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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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중간 얼마? 아 아 아 아 옥테스트가 진짜 확실히 병머리가 완전 좋은거 엄청 멀리 같은데 못 보낼 것도 다 보내요 지금의 라스같은거지 와 내가 왠지 이럴거 같아서 안섰다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도댄스! 라운드 3, 화이트 어? 왜 안 흘려졌지? 아아... 하단에 흘렸는데 안 흘려졌네? 나왜? 어떻게 나왔나? 으윽... 으윽... K.O.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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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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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조그만 애들은 안맞아요 조그만 애들 뭐 노피스도 안맞고 레이 뭐 리차오랑 또 작은 애들도 누구있지 하여튼 그런 작은 애들은 안맞아요 근치 작은 애들 중종캐 정도는 맞아요 파랑도 잘 안맞아요 옆에는 그나마 맞는 애가 있으면 미리 정도가 되겠네 뭐 좀.. 아니 그냥 근치가 작은 애들 나와가지고 저 퀵 칼이 왜 이렇게 후딜이 짧아보이지 아닌가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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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는것같애 퀵! 퀵! 터치고 때리고 싶은데.. 안 맞야해 이건 상대의 킬을 보자 퓱퓱퓱퓱퓱 바깥쪽을 보면 특정한 상대방 발전 와... 이게 배우는다 벽에 안 나빴을 때 다 가요 진짜 녹티스 캐릭은 진짜 좋다 빌패드 어지간한 거 다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안 맞아?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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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발 도발 도발이 있어 라운드 2 파이트 아 폴이라 가르치가 나 폴로 플러스 10기부야 아아 ROUND 3 FIGHT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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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아 아 아 안돼 아 ROUND 4 FIGH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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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칼을 피칼 쓰는거 봐 아 방금 손만은 원래 마다 써야겠어 확신해가지고 이탈 썼는데 아이 진짜 게임이 그렇게 되지 않아 야 뭐야 왜 내밀어 GEN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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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판정이 없을 것 같은데 흥 흥 흥 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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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는 단치기 방향으로 이해하시지 않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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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박크는 어딨어 도대체 내가 모빙을 잘못한거지 아니 히트박크는 너무 잘했다 아니 히트박크는 없으시네 아니 히트박크는 없으시네 히트박크가 히트박크가 히트박크는 엣о 히트박크김마 히트박크 됐으면 치re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이게 안맞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뭔가 급박한 상황이 되면은 마이너스와 코도 많이 지르네. 그걸 좀 이용해야겠다. 마무리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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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시간도 하자고? 나 죽어요 나 이제 라운드 3 아 이거 죽고 야 뭐야 이거 중단이 있어? 진짜 개 엉겼네 진짜 황당밖에 없는게 아니었어? 뭐해? 이게 고흡이랑 공받아야겠다 이게 고흡이랑 공받아야겠다 공받아야겠다 아 뭐 왜 박는거야 백팩 진짜 만난거 같아 와 이거 또? 공받아야겠다 와 저거 진짜 죽었으면 너무 억울할 뻔해 내가 백팩 칠 때 좀 허점이 많나봐요 저거는 심어 줘도 심어 줘도 많은 사람도 있어 진리라니 진짜 백프로 안걸리는 사람들은 쓰면 안되는데 종료 걸리면은 진짜 이게 이필이야 와 뭐야 뭐야 야 위험하네 아 저 질퍼를 못하겠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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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턴는데 안되네 샨 아 아... 이게 잘해? 마이너스 이미 해결했어 이거 아니잖아 아... 내 맞춰불렛는데 이게 뭔가 높이 있어서 잘하다고 그런가? 왜 이렇게 피해지는게 많지? 아... 기분사시겠죠? 소리를 밝히지도 않았단 말이지 혹은 같이 아... K.O. Round 2. Fight. D.O. D.O. K.O. Round 3. Figh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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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 round 4 fight K.O. final round fight yeah 안녕하세요 다음 싸움 아 아 이거 다한다 발 버린된다 안된다 음 아니 이게 어디서 어디가 어? 으흐흐 으흐흐흐 으흐흐 K-O 아아 round 3 fight 으흐흐 으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방금 퍽이 왜 안맞았을까... 오, 깼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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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게 철권이 없겠지? 철권이 없네 뭐야 페로드에요? 왜 1,2가 나오지? 그냥 지는 프레임이야 저거? 개무존네 진짜로 아이고 핫패트에 쓰면 와 중거치고 왔네 이렇게 맞아야 정상이라고 원래 버텨어 왜 이렇게 안맞은 편성이 있어 아이고 야 안다잉 왜 이렇게 치트해? 알다 와 큰일 났다 미친리 뚫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판 맞판 할께요 헬로우 라스트 매치 라스트 매치 힐링이 정체되어있는 적 많죠 많아요 상탐을 때려야죠 현장 타입은 되게 많아요 와우 이거 자들 자들 미얀데네 아 이거 뭐야 이게 까메여 아이쿠 아이쿠 바이안은 저 식맨 와 라운드 2 어이 와 아 피시는구나 아이쿠 으 으 으 으 으 라운드 3 파인트 으 으 으 으 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